26. 커피를 로스팅할 때 일어나는 변화 중 틀린 것은? 가, 가용성 성분이 증가한다. 나, 휘발성 향기 성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다, 카페인의 양은 현저히 증가한다. 라, 원두의 용적 증가율은 점차 감소한다. 1. 가, 나. 2. 가, 다. 3. 다, 라. 4. 라, 다. 정답은 4. 라, 다. 27. 로스팅 후 원두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명도값이 증가 2. 부피의 증가 3. 수분 함량의 증가 4. 압축 강도의 증가 정답은 2. 부피의 증가 28. 다음은 로스팅에 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맛과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2. 생두가 열을 계속 흡수하면 조직이 수축하고 색상은 푸른색으로 변한다. 3. 프렌치 로스트는 원두가 계피색을 띄며 신맛이 뛰어나다. 4. 일반적으로 맛에 힘을 주는 강한 커피를 원하면 약하게 로스팅을 하고 맛의 미묘한 변화와 감미로운 향미의 조합을 원한다면 강하게 로스팅한다. 정답은 1.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맛과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29. 커피의 로스팅은 온도와 시간에 따라 저온장 시간 로스팅과 고온단 시간 로스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 중 이 두 가지 로스팅의 비교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저온장 시간 로스팅은 팽창이 크고 밀도가 작은 반면 고온단 시간 로스팅은 팽창이 적어 밀도가 크다. 2. 저온장 시간 로스팅 시 한 잔당 커피 사용량은 10에서 20% 덜 쓰게 되어 경제적이다. 3. 저온장 시간 로스팅은 고온단 시간 로스팅보다 수용성 성분이 적어진다. 4. 고온단 시간 로스팅에 볶는 온도는 섭씨 200도가 좋다. 정답은 3. 저온장 시간 로스팅은 고온단 시간 로스팅보다 수용성 성분이 적어진다. 30. 댐퍼 역할과 관계없는 것은? 1. 은피를 배출하는 역할 2.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하는 역할 3.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4. 흡열과 발열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정답은 3. 케톤이나 알데이드 계통의 휘발 성분 32. 로스팅 공장에서 커피 생두에 로스팅 후 블렌딩하는 방법의 특징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각각의 생두를 따로 로스팅을 하고 난 후 블렌딩하는 방법이다 2. 로스팅 횟수가 많아 작업이 번거롭다 3. 각각의 생두가 수학년도, 밀도 등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 적합하다 4. 블렌딩 비율에 준하여 계획적인 로스팅을 하지 않으면 특정 원도만이 남게 되어 경제성에 문제점이 있다 정답은 3. 각각의 생두가 수학년도, 밀도 등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 적합하다 33. 다음 커피의 색상과 관련이 없는 성분은? 1. 캐러멜 2. 카페인 3. 탄인 4. 멜라노이딘 정답은 2. 카페인 34. 커피 생두에 함유된 유리아미노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커피 생콩에 함유된 유리아미노산은 로스팅 과정 중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 2. 로브스타 종은 미수콩에 비하여 완수콩의 함량이 많다 3. 아라비카 종은 미수콩과 완수콩의 함량이 비슷하다 4. 커피 생두의 함량은 약 0.3에서 0.8%로서 원두 향기의 형성에 중요한 성분이다 정답은 1. 커피 생콩에 함유된 유리아미노산은 로스팅 과정 중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 35. 다음은 바디에 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1. 커피의 산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산도가 높은 커피일수록 바디가 강하다 2. 향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약배전한 커피에서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3. 커피를 마신 다음 혀에 남아있는 커피의 향기를 말한다 4.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감과 관련이 깊은 용어로 커피의 지방 성분에 의해 느껴진다 정답은 4.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감과 관련이 깊은 용어로 커피의 지방 성분에 의해 느껴진다 36. 커피 생두의 30% 정도 차지하며 로스팅 시 커피 특유의 갈색으로 변하게 하고 향기와 감칠맛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분은 1. 섬유질 2. 회분 3. 당분 4. 카페인 정답은 3. 당분 37. 다음 로스팅 중 맛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가 로브스타종은 유기산이 많아서 쓴맛이 강하다 라 신맛은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강하다 다 쓴맛은 카페인, 트리고넬린 카페익산, 퀸익산 등에 기인한다 라 쓴맛은 라이트, 시나몬일 때 가장 강하다 1. 가 나 2. 가 라 3. 나 다 4. 다 라 정답은 3. 나 다 38. 커피 추출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한 것은 1. 커피의 모든 성분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것 2. 잔미를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성분만을 골라내는 것 3. 적은 양의 커피가루로 많은 양의 커피를 뽑아내는 것 4. 많은 양의 커피가루를 사용하여 소량의 잔액만을 뽑아내는 것 정답은 2. 잔미를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성분만을 골라내는 것 39. 다음은 커피를 추출하는 물에 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물에 녹아있는 철이나 돈 같은 금속 성분은 커피의 맛을 한층 풍부하게 해준다 2. 카페에서 수돗물을 추출기에 직접 연결하여 쓸 때는 반드시 중간에 정수 장치를 연결하여 염소, 유기물, 칼슘 등을 제거한다 3. 칼슘염은 유기산과 결합하여 커피의 단맛을 더해준다 4. 경도가 높은 물에 녹아있는 칼슘염 5. 수돗물에 소독제로 들어있는 염소는 커피의 성분과 반응하여 맛과 향기를 한층 더해준다 정답은 2. 카페에서 수돗물을 추출기에 직접 연결하여 쓸 때는 반드시 중간에 정수 장치를 연결하여 염소, 유기물, 칼슘 등을 제거한다 40. 커피 추출기구 중 일반적으로 분쇄된 원두의 입자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 에스프레소, 나, 모카포트, 다, 프렌치프레스, 라, 이브릭 정답은 41. 커피 원두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분쇄 방법이 아닌 것은 1. 커피 미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커피 추출 방법에 따른 적합한 분쇄 입도를 선택한다 3. 분쇄할 때 되도록 그라인더에 의한 마찰렬 발생을 최대화한다 4. 그라인더의 기계적 정비와 관리를 통하여 커피 입자의 일정한 분쇄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3. 분쇄할 때 되도록 그라인더에 의한 마찰렬 발생을 최대화한다 42. 에스프레소 추출 시 추출 시간이 50초 이상 걸렸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 중 맞는 것은 1. 커피의 분쇄를 조금 가늘게 조정한다 2. 추출 시 탬핑 압력을 강하게 한다 3. 모터 펌프의 추출 압력을 높인다 4. 사용 원두의 양을 조금 늘린다 정답은 3. 모터 펌프의 추출 압력을 높인다 43. 원두의 품위 유지를 위한 포장 기술이 아닌 것은 1. 진공 포장 2. 탈취형 포장 3. 가스치원 포장 4. 가스 흡수제의 이용 정답은 2. 탈취형 포장 44. 페이퍼 드리퍼에 있는 리브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접촉면을 높여 물이 빠지는 시간을 길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커피 가루와 드리퍼 사이에 있는 공기를 원활히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3. 드리퍼의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4. 리브가 많을수록 유속이 느려져 보다 진한 커피를 뽑을 수 있다 정답은 2. 커피 가루와 드리퍼 사이에 있는 공기를 원활히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45. 다음에서 설명하는 추출기구는 수동식 에스프레소 추출기구로 업소보다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구이다 구조는 상부 포트, 하부 포트, 안전벨브, 바스켓으로 되어 있다 다른 말로는 에스프레소 포트라고도 한다 1. 모카 포트 2. 프렌치 프레스 3. 이브릭 4. 페콜레이터 정답은 1. 모카 포트 46.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추출할 때 커피 가루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한다 이것들은 적당히 조절하여야 양질의 커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추출할 때 커피 가루에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것은 1. 표면장력 2. 중력 3. 탄산가스에 의한 가루의 팽창력 4. 원심력 정답은 4. 원심력 47. 다음 중 에스프레소 평가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적절한 커피의 양 크레마의 두께와 지속성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균형감 2. 적절한 커피의 양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크레마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강렬함 3. 적절한 커피의 양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크레마 크레마의 색깔 톡 쏘는 강한 향기 맛의 균형감 4. 적절한 커피의 양 크레마의 두께와 지속성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강렬함 정답은 1. 적절한 커피의 양 크레마의 두께와 지속성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균형감 48. 에스프레소 커피 제조 시 과소 추출의 원인으로 연결된 것은 가 기준보다 높은 온도에서 추출한다 나 원두의 분쇄가 매우 굵다 다 템핑이 매우 강하다 라 기준량보다 적은 원두를 사용한다 정답은 4. 나 라 49. 머신을 이용하여 우유 거품을 만드는 방법이다 틀린 것은 1. 차가운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우유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스팀 노즐을 깊게 담가 공기의 유입을 차단한다 4. 거품이 형성되면 노즐을 피처 벽 쪽으로 이동시켜 혼합한다 정답은 3. 스팀 노즐을 깊게 담가 공기의 유입을 차단한다 50. 에스프레소 머신에 스팀을 틀 때 스팀에 물이 많이 나오는 현상의 이유는 1. 기압이 너무 높을 때 2. 스팀에 노즐이 막혔을 때 3. 보일러 안에 물이 80% 이상 차있을 때 4. 보일러에 물이 너무 뜨거울 때 정답은 3. 보일러 안에 물이 80% 이상 차있을 때 5. 보일러 안에 물이 80% 이상 차이